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재빙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키친플라워, 급속재빙기입니다. 저렴이 재빙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급수쉽게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한 제품입니다. 4위는 클레파 미니아이스메이커입니다. 미니재빙기로 재빙봉 스테일리스로 위생적이고 자동세척기능 지원하며 빠르게 얼음 만들어집니다. 3위는 캠밍 가정용 미니재빙기입니다. 캠핑용으로 좋은 재빙기로 자외선 살균기능 있고 디자인 미니멀하며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2위는 21센츄리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업소용 재빙기로 얼음 많이 쓰는 업장에서 좋고 연속 재빙기능이 있으며 내부성 우수하고 AS살되어 있습니다. 1위는 쿠쿠 풀스테일리스 재빙기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재빙기로 상무급수식으로 편리하며 일재빙량 넉넉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